유즈니 게임 젤리의 유양마스 듀얼 오늘은 신규 주연을 받은 프로페서 코브라덱을 해보겠습니다 영색이에요? 여러분들 제 카드 재화는 거의 왕의 제보급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없는 게 없어 만물상이야 만물상 왜? 맨날 팩을 깠기 때문이다 여명색의 명이 이게 핵심이지 이게 그냥 비행기야 이거 통과되면 이기는 거죠 이거 통과되면 야 얘는 왜 울레야 요거 하나 만들면 되고 한 장 필요하죠 무려 라투디가 했어 혐오스러운 카드 이게 신규 주연이지 이 카드가 묘지에 존재하는 상태인 자신의 상대패 덱에서 몬스터가 묘지로 보내지면 이건 조건 만족시키기 쉬워 이 카드가 묘지에서 소활되면 명색의 신 네페르 어비스 위에 자신 묘지의 몬스터가 나온다 스네이크 레인 요거는 고투다 댁리 좀 볼까 파충류는 댁리가 많아 댁리가 많아 기본 메커니즘은 비슷해요 어떻게든 얘를 꺼내서 이걸 세트하고 발동시킨다 승리 야 이름부터 쓰면 세보이지 않아 명색의를 아니 왜 이렇게 세보여 티어덱인가 파렉트 11싱크로랑 파렉트 요번에 에볼추 오케이 좋아 명색의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할 댁은 프로페소 코브라씨의 역작 명색의 댁입니다 이번엔 웃음을 다아내기 위해 바로 박치기 가겠습니다 베놈을 넣으면 웃음을 다아내는게 아니라 답답함을 다아내기 잘하는 척 증진합니다 스탠 증지 구시대 유무리즈 아 육세계 파라이조스 랩도 도끼맨 랩도 끝까지 오프컨해 감마 나올 수 있어 끝까지 잡아 키토칼로스까지 인내해 인내해 찾지 못하게 인내해 잡아야 합니다 빨리 오프오프오프 인내합니다 아니요 융합권 발동시키면 갑니다 인내합니다 인내합니다 참으세요 찾지 못하게 어? 어? 인내하세요 그래 멈출 리가 없지 다 시작해야지 はい 인내하세요 .. koor 아직이야 아직이야 참아야돼 인내하세요 덤핑할겁니다 이제 던집니다 아니요 인내하세요 nost 아 끝까지 던질까? 넌 문참앞나? 벽 변비 오겠네 인내했어요 인내했어 또 하겠지 여기서 인내했잖아 바로에서 전했어 인내했어 라이트닝 마스터 마함 무효 조졌네 자 착지시켰어 자 이제 문제입니다 상당히 조졌어요 일단 조사 하나 막고 자 몇 번 막지 한 턴에 한 번 하나 막았고 샤리크 하나 있고 도끼맨 하나 있고 조사를 한 장 더 써 환창을 가져와 써봐 파함이 아니겠지 샤리크 아니야 요지경찰 안 빠지는데 자식 왜 안 쓰지 미세라가 두렵지 않은 거니 공룡댕인데 일단 아라타마로 도끼맨을 빼겠습니다 샤리크와 도끼맨을 뺀다 스쿠임 안 빼 도끼맨 그래 샤리크 뺐어 샤리카나 뺐고 이제 융합권이 와요 이제 도끼맨에 재해빛만 빼면 돼 그리고 소암무요도 있어요 융합이 될 거기 때문에 소암무요가 있을 것이에요 오케이 재해까지 다 뺐어 소암무요만 빼면 돼 그 이제 루루랑 문어남자 아 묘지경찰 묘지경찰도 빼면 돼 묘지경찰은 어떻게 빼지 특소무요 한번 자 이걸로 루루칼로스를 빼 루루칼로스를 빼 오케이 계획대로 여기까지는 계획대로 명세계니까 나도 세계야 자 이제 묘지경찰만 빼면 돼요 여기까지 누가 봐도 공룡이죠 기스물레인 뭐야 계획대로 벌써 뺐어 이거 이길 수 있다 잘하면은 문제는 나도 고수가 아니야 초보 운전이야 아 불쌍 자 4장 기가 막힌 덤핑 필요하면 여러분들의 훈수가 필요해요 자 조아랑 허스 네페르 어비스랑 하나 더 놀 줄 아네 됐다 4장을 보낸다 일단 야도샤샤를 묘지로 쳐내고 뭘 토큰을 뽑아야 될 자리 만들어야 되죠 토큰 토큰 커스 커스로 수행할 건 나이아다 뭐지 이 제인은 나이아예요 나이아가 없어 아 너도 수생하는구나 무효로 수생 나이아 나이아 어딨니 나이아 나오면 토큰뼈불병에서 이겼는데 애매하면 티포네타 나이아 하나 넣었으면 이겼네 나이아 하나 넣었으면 이겼네 나이아 하나 넣었으면 이겼네 야 이거 명색에 가능성이 있다 내가 스네이크 레인으로 뭐 묻었지 보자 놀 네페르 커스 좋아 네페르자가 아니다 저게 나이아여야 돼 오케이 우승 이겼다 뚫었어 뚫었어 이거 이제 진짜 뚫으면 돼 모의고사 했어요 모의고사 뚫었죠 굿 가볼까 치명적인 증지 일쏘 일쏘는 막아야지 고민할 필요없어 왜 고민해 일반수함은 막아야지 지명자 체인 끝나면 증지 갈겨줄게 링크 일하겠지 지명자가 한장도 잇지 않는한 증식해지는 통과다 주시오 드시오 삭진하여라 죽여주마 와 진짜 짜다 짜 한장도 안져? 카드 선택 노을 지속마법 명색의 대2무기를 발동하고 리오스를 소원 효과 발동 주옥 덤핑해놔 환창을 덤핑해 그리고 환창으로 주옥수가 나와 배운거지 안녕하세요 주옥수에요 주옥수의 효과에요 플랑베르주 나와도 뭐 그냥 아무것도 없죠 벽이죠 그냥 용룡이 이걸로 리오스를 깨 리오스를 깨서 가져올 카드가 나이아였어 맞아 나이야로 나이아 커스 콤보 커스를 벌 얘를 뭘로 치웠지 아 커스 밥 먹어 앙 커스 밥이었어 여기서 엘프가 되나 커스의 효과로 나이아 소생 벨런 없는데 괜찮아 이런걸 계산해서 데이 무기가 있죠 어떻게든 소생시켜 데이 무기 1번이면 클리어 그렇네 자 그럼 메카 키렐라를 보내버리고 데이 무기의 비상효과다 노를 버리고 나와라 나이아 네에에에에에 명세계의 힘을 보여주지 가졸 카드는 여명세계비어 속공마법 발동 여명세계비어 나와라 명세계의 토큰 깐프 가능해 나 깐프하는 법을 몰라요 깐프 먼저 하면 되죠 깐프 먼저 해 맞아 그래야지 저항을 받아 허수는 상관없어 나와라 명승의 깐프 그리고 링크2 요게 나온 뒤에 우지협이 나오는데 나와라 링크3 컴온 우지협 제롤 내성 우지협이다 이카도 소환시 폭성오염 위르스를 가져온다 깐프효과 살려놓을 턴엔드다 너는 우리안에 갇힌 원숭이야 팔 꺼내야지 배틀 원숭은 없애야지 우지협 공격 달라붙어라 특이점도 있고 혹성오염 바이러스도 있어 턴 엔드다 넌 우리 속에 갇힌 원숭이야 끼끼하면서 있으라고 다시 나와서 서치야 역하네 엘프가 지켜줘 깐프가 있어요 혹성오염 오이르스 그리고 특이점 특이점으로 마커 마커 아래에다가 세팅해줘야지 라즈를 넣어라 에볼카이저 라즈아 깔끔한 마커 바이러스의 효과로 사라져라 바이러스의 효과로 사라져라 깐프 좀 사기 같긴하다 왜 대상 매성을 주는 걸까 너는 제로홀을 치를 수 없다 수비가 되라 효과도 쓰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도록 아니 물론이죠 명색이니까 판여규의 죄보 손패 2장 그냥 맞도록 하지 너는 우리 안에 든 원숭이다 명색을 약보지마 프로페서 코브라씨의 유산 강하다 에? 아니 유일인 유일인